교과서 이십이쪽을 보세요. 일 큰 수와 일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? 일 큰 수와 일 작은 수를 알아봅시다.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.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몇 대가 있나요? 네, 하나, 둘, 셋, 세 대입니다. 그렇다면 버스 수만큼 바둑돌을 놔두어 봅시다. 네, 바둑돌은 역시 하나, 둘, 세 개가 있습니다. 이것을 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? 네, 바로 3입니다. 버스가 세 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더 들어왔습니다. 이것을 나타내려면 바둑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바로 바둑돌을 세 개보다 하나 더 그려주어야 합니다. 따라서 하나, 둘, 셋, 넷. 바둑돌의 수를 4개 두어야 합니다. 그렇다면 버스가 세 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버스는 모두 몇 대가 되나요? 네, 바로 하나, 둘, 셋, 넷 대가 됩니다. 결국 3보다 1큰수는 얼마일까요? 네, 바로 4가 됩니다. 3보다 1큰수는 4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아래쪽 그림을 보겠습니다. 처음에 버스가 세 대가 있었습니다. 역시 버스 수만큼 바둑돌을 둬 보면 하나, 둘, 셋. 바둑돌의 수를 3개 둘 수 있고 이것을 숫자 3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버스 3대 중에서 한 대가 나갔습니다. 이것을 나타내려면 바둑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바둑돌 3개에서 하나를 덜어내야 합니다. 그래서 바둑돌을 하나, 둘, 두 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버스 3대에서 한 대가 나갔습니다. 그렇다면 버스는 몇 대인가요? 네, 두 대입니다. 결국 3보다 1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? 네, 2입니다. 3보다 1 작은 수는 2라고 쓸 수 있습니다.